연속 낭독 우리는 데이트를 즐길 시간도 부족했다. 특히 둘 다 가난한 유학생이었기에 방학 때도 둘 다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 여름 방학이면 그녀는 나와 정반대의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방학 때는 오히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일을 했다. 대학교 예술자가 있던 날 마침 김정한 목사님이 학교에 방문을 하셨다. 그분도 왑존스 대학교 재학 때 캠퍼스 커플이셨다. 목사님께 들뜬 마음으로 그동안의 은근한 데이트를 말씀드렸다. 오늘 같은 날 꽃이라도 선물하지 그래. 역시 6인치 룰을 뚫고 연애를 해본 선배답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셨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동안 변변한 선물 한 번 한 적이 없구나 싶었다. 이젠 뭔가 마음을 표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뭘 선물해 주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득 오산 비행장의 윌리엄 대령이 생각났다. 아, 맞다. 옳킷이 있었지. 윌리엄 대령과 인연을 맺게 해준 올킷 꽃이 떠올랐다. 그 길로 곧장 꽃집으로 달려가 보랏빛 올킷 꽃을 사서 곱게 포장해 설렘과 쑥스러움을 뒤로하고 그녀에게 선물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6인치 룰을 넘어 결실을 맺게 됐다. 사랑에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 자신이 증명한 셈이었다. 지금은 아내가 된 그녀에게 나는 투정부리듯 가끔 농담을 한다. 우리 학교에 한국 남학생은 둘인데 여학생이 당신 혼자니 고르고 말고 할 여지도 없어서. 그랬더니 아내는 노청각 하나 살려줬더니 그런 소리 한다며 웃곤 한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에 비었다. 지금이야 결혼을 하기 전 남자가 아주 멋지게 프로포즈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40여 년 전에는 미국 아이들이 나 하는 걸 봤을 뿐 고지식한 한국 남자가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니었다. 하지만 난 그녀를 위해서 용기를 냈다. 남자들은 여자 기숙사 로비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 난 로비로 그녀를 불러냈다. 그리고는 준비한 선물 박사 하나를 주면서 말했다. 풀어봐요. 나중에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풀어봐요. 이게 뭔데요? 알았어. 그럼 나중에 풀어봐요. 그녀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서 그 상자를 열어봤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고 다시 또 상자를 열면 그 속에 더 작은 상자 하나가 또 들어있는 식으로 다섯 개의 상자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상자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프로포즈 반지였다. 고지식했던 나로서는 상당히 용기를 내했던 프로포즈 이벤트였다. 아내는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 반지를 소중하게 끼고 다닌다. 나는 우리의 인연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라 확실히 믿는다. 그녀 또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법존스 대학교에 올 생각이 아니었다. 원래는 친척이 살고 있는 LA, UCLA에 가려고 했었다. 그곳에서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게 됐다. 어느 대학을 가려고요? UCLA요. UCLA는 여학생이 혼자 공부하기 힘든 곳인데 신앙을 중시 여기는 법존스 대학교는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아내는 카노카파크에 있는 카노카파크 침례교회의 라스무센 목사님의 추천과 배려로 법존스 대학교에 오게 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 법존스에 보내셨다고 믿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프로포즈 뒤에 막상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니 상황은 막막했다. 둘 다 학생인데다가 가족들은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졸업 후에 결혼식을 한다고 해도 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았다. 미국은 워낙 넓어서 졸업을 하고 나면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결혼을 한다고 해도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여러 생각 끝에 법존스 대학교 설립자의 손자며 당시 총장님인 법존스 3세 박사님께 편지를 썼다. 졸업식 날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허락해달라는 부탁과 주례를 해주십사 하는 청을 올렸다. 내 정성과 간절함이 통했는지 총장님은 우리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주셨고 주례도 기꺼이 서주겠다는 답장을 보내주셨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24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